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다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받을 때 단임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멘트 같아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7병이어의 기적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또 약 4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서 3일간 전도집회가 열렸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음식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서로 논쟁하며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불신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이정만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정황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맞는데 제자들끼리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글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아 인간이시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본문 말씀 끝에 아직도 깨졌지 못하느냐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정말 많은 그리고 우리가 듣지는 않았지만 다 들리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지원되는 듯한 여러 긴 문장이 함축적으로 마음속으로 들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 등 다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영적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직접 체험한 모든 것들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에 체조를 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자신들의 한계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라고 단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현장 살고를 하는데 최고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되었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건 다 옛날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죄악된 세상과 저주 재앙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그 관점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영적 관점으로 바꾸어서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강단의 흐름과 완전 원리스를 이루게 되고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말씀을 각인 뿌리에 체줄화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직접 사역하시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을 보내어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그 시작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도로 세우시고 세상 현장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제자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가정과 가문, 지역과 직장 복음화를 위해 파송받은 전도자이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세의 사역을 통해 남기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불신 영혼들과 불신 현장들을 살려내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참 복음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면서 영육간의 장막털을 넓히시는 2024년 타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흑암이 가득한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같은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보내어서 무언가 하게끔 하려고 하면 먼저 누군가를 불렀을 때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부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가운데로 빠져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자의 우선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성하도록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사명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불러 모사이고 다른 하나는 내보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를 모으신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바로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현장은 공중원세 자본 흑암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원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요셉의 애국을 통치하던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면서 인만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의 왕은 애국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꼭 고통과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컷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부르짖지도 않다가 문제와 사건 고통이 닿지자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물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 속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 왕은 산파에게 명하여 남자 히브린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잘 길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역시나 우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 아이를 역청과 나무지인이 칠해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시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바루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고 때마침 아이가 없던 공주는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직시로 달려가 공주에게 말합니다. 히브린 여인 중에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주는 그 유모를 데려오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삭도 주겠다 월급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낳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나라에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기른 엄마는 아마 요괴배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가장 편안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희생재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건져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애굽이라는 그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흑암은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무너지고 해방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과거의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가서 전하라고 불신 영혼을 인도해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멸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여의 기적과 주일 강단의 말씀과 같이 칠병이여의 기적을 통해서 몇 천명을, 몇만명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 다 도망갔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친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유안,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마을이든 저작거리로든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 9절에 한 문장 정도는 아마 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하지만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렇게 대답이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당황스럽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감남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빵에 모인 이들에게 1장에서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라빵 교회입니다. 하지만 마가다라빵 교회로는 세계보고만 하기에는 좀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그 스테반의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에 세계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그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대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결국 로마에까지 그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고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한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세계보금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바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능력과 권위를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전도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금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각자 계시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견고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들,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 일시도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사역을 위해 갈 때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벌의 옷 모두는 당시 여행하는 자가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보내주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가끔 그 여행 다닐 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여행이라고 하면 막연해 보이고 돈이 많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억이면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을 어떻게 다녔냐면 처음에 이제 배낭을 메고 여행을 시작한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었는데요. 필리핀까지의 편도요금 그러니까 인천에서 필리핀 편도 항공요금이 그 당시에 7만 9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죠. 호캣에 비행기 타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가다가 비행기 기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다녀왔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행기가 싸기는 쌌습니다. 왜 싸냐 사람이 타는 비용을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만 5천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쌉니다. 그런데 사람만 쌉니다. 제가 등에 짊어 다니고 다녔던 그 20킬로가 넘는 그 배낭을 비행기 화물로 보내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 있냐 무려 3배나 비싼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배낭보다도 못 탈 수가 있구나를 유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짐 올려 놓을 공간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짐 올려 놓을 공간이 없어졌으니까 한 사람이 못 타는 거 아니냐 비용을 더 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동과 유럽 사람들은 마인드가 저희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도 아마 그걸 아시지 않았을까 짐은 결국에 다 돈입니다. 쓸데없는 짐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겠죠.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신나게 돈 쓰며 잘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삶의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 네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잔고가 0이 돼도 나는 괜찮다. 네 무모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물론 여행 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할 돈들이 있으니까 이제 적절히 이제 분배하면서 쓰기도 아껴 쓴다라고 쓰긴 썼지만 돈 안 벌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처음에는 삶의 여유도 덤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서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 초조가 함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쩌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저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저 다른 집 아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입학식 날 자기소개하라고 해서 울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딜 놀러 가거나 외식은 정말 말 그대로 외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돈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악착같이 모아보겠다라고 직장하고 알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모든 아픔, 상처, 문제, 어려움 등이 다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선과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냐 죄와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귀신 얘기, 사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정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파묘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을 죽여보겠다라고 이생을 떠도는 그 귀신을 또 다른 더 큰 귀신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죄를 지내면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대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던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전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또 뭐 다 하늘신, 태양신, 달과 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이후에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문명과는 거리가 있었고 해발재가 5천미터, 6천미터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 마을에도 주술사, 무속, 토속신앙이 뒤섞여서 또 어떤 나라에는 어떤 동물이 또 애군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새끼,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대로 본떠서 박제해서 승배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렇게 눈에 보해서 섬기고 절하는 그런 우상 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게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라니까 다 버려두고 길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할 것 같은 것은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전도와 선교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왜 죄와 저주와 재앙 만난 시대라고 하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행 다니면서 무작정 선교사님을 찾아뵙기도 했고 왜 선교사님이 되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곳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재충전을 하면서 관광도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둘러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장의 잔고가 영에 가까워지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빚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빚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서른 중반이 넘은 그 나이에 제로로 시작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넉넉하게 또는 풍족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사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채워주셨고 지금도 그 채워주시는 삶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 때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겠다. 이 사람 인생이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그리스도나는 사실을 내가 듣게 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론적인 것, 환경, 경제 등에 매이거나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증거하면서 맡겨주신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 위해 예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전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멈칫멈칫 망설이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해보겠다라는 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해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최루급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매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에 모세는 또 안 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의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보니까 노하셨다 화를 내면 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데 인간이 이렇쿵 저렇쿵 왈가알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제시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제자들이 했던 대로 각자 주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오직 복음 전파 그것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현장에 갔는데 부족한 게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간다 명료하게 딱 잘라 얘기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앞뒤 제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라고 한다면 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떠났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치유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능력과 권세가 그 현장 현장마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이완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했냐? 이러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치유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죽였던 세례이완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자격 요건이 키는 180 이상에 IQ는 150 이상에 맨사 가입할 정도는 되어야 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패션에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성격 좋고 대인관계 잘하고 가방 끈 길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물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주의 자녀이자 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함께 찬양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이 누구냐? 은혜라는 곡 아시죠? 그리고 충만이라는 곡 이 곡을 같이 쓰신 분이 또 하나의 곡을 내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게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나를 부르셨는데 후회하시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가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 나는 너를 부르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니까 이제부터 너 혼자 알아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혼자 알아서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연약해질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도 모든 능력과 권위를 다 이미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이자 보내심을 받은 유일모의한 특별한 이 세상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는 모든 현장,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도전을 통해 교회와 지역과 237과 곤륙의 4대 장막터를 넓히시는 스타트만 206의 주욕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